2020년 7월 7일 견우징여 만난날 7월 칠석 흉가여행 1탄 스타또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2탄 스타또 고 공포방송 3탄 스타또 고 공포방송 2탄 스타또 고 공포방송 3탄 스타또 고 공포방송 건물 위에는 상호가 있으니까 좀 가릴게요 밑으로 내리더라도 이해하십시오 깜짝이야.. 유리가 깨져있어..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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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보인줄.. 뭐야? 욕군.. 누구세요? 누구세요? 혹시 누구 계신가요? 누구세요? 혹시 누구 계세요? 잠깐만..잠깐만.. 어디에.. 혹시 누구세요? 혹시 누구세요? 혹시 누구세요? 혹시 누구세요? 혹시 누구세요? 내가 왜 이렇게 흔들어.. 혹시 누구세요? 집사2장 어디 계세요? 왜..왜..저거 오라고 그랬어요? 왜요? 왜..왜..왜..저거 오라고 그랬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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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계신데요? 여러분, 잠깐 누구 또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저랑 뭐 하자고요? 저 그냥 나갈래요 저기 누구 있는 거 같아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누구 있는 거 같아요? 여러분들, 누구 있는 거 같아요? 어? 뭐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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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뭐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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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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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잠깐만요 나, 잠깐만요 아, 누구세요? 누구세요? 혹시 누구세요? 남자도 있어 뭐.. 여자! 잠깐만, 애로운 눈… 남자이서 둘이… 아.. 아.. 땀나.. 미쳐버린다.. 아.. 자꾸 빠꾸어서 죄송합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식은땀이 너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여기만 살짝 제가 보여드릴께요 이런 건물이에요 이렇게만 보여드릴께요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안에서 제가 이 건물을 어차피 왜 안보여주려고 하면요 이런 건물이에요 여러분들 건물을 왜 안보여주려고 하냐 보세요 여러분들 빨리 보여드릴께요 건물을 왜 안보여주려고 하냐면 위치 때문에 위치 때문에 잠깐만요 이제 그만하세요 조금만요 조금만요 조금만 제가 포장 کر kg 왔다 예 예 오세요X5 오세요 오세요X5 오세요 와보세요 어? 어? 어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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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러분들 뭘 말하기는 해요 송이 무슨 냄새에요? 무슨 냄새.. 무슨 가스냄새 새 냄새가 미쳤다.. 진짜 안되겠다 여러분들 와 카메라 괜찮아? 여러분 소리 들려요? 소리 들립니까? 왜 그러지? 이거 삼각대에서 분리돼 버렸어 삼각대 문이 열리면서 여러분들 그 소리가 들었으면 덜컹하는 소리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덜컹하면서 문이 열렸거든요 내가 뒤돌아가 있는 순간 그러면서 카메라와 삼각대가 분리돼 버렸어 바닥에 떨어져 버렸어 와.. 지하는 안되겠어요 여러분들 지하는 안되고 지하에서 뭐가 있는거 같은데 지하는 안될거 같고 지하는 뱃살게 그냥 지하에.. 잠깐만요 자 저거 들어갈게요 지하에 계시지 마시고 나와서 얘기로 하시죠 지하에 계시지 마시고 바닥으로 비추는 건 좀 이해해주세요 여기 막 상호 때문에 그러는거에요 상호 때문에 여기 위치 상호 때문에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상호 때문에 그러는거에요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분명히.. 아까쯤에 여기에서.. 4k 안 되겠네.. 아까쯤에.. 여기에서.. 으아아아악!! 아까쯤에.. 여기에서.. 으아악!! 구독!!! 좋아요! 알람 되죠? 부탁드려요